1. 목조 벽체의 가세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3. 가세와 새끼등의 접합분은 가세를 조금 따내어 맞추는 것이 좋다. 2. 목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4. 이음과 맞춤의 단면은 응력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응력을 균등하게 전달시킨다. 3.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감도가 약함으로 외부 커튼 위로 사용할 경우에는 멀리온 내부의 철판을 접합시켜 보강한다. 4. 다음 중 결로 발생의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 건물 지붕의 기울기 5. 다음에 단층교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부지의 이용률이 높으며 치밀한 평면 계획을 할 수가 있다. 6. 상점의 판매 형식 중 대면 판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진열 면적이 크고 상품의 충동적 구매와 선택이 용이하다. 7. 다음 중 블록의 빈속의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사출하여 보강한 가장 이상적인 블록 구조는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8. 실내의 음향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9. 경사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후마다 전용의 정원을 갖는 주택 형식은 1. 테리스 하우스 10. 다음에 병원의 간호사 대기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10. 계단 엘리베이터 실과는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11.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스터럽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1. 전단력에 의한 균열 방지 12.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 띠철근이나 나선 철근을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기둥의 휘모멘트에 대한 보강 13. 초등학교의 개간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안전을 위하여 모든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14. 다음 중 리조트 호텔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터미널 호텔 15. 다음에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개간 실형은 동선이 짧음으로 출입이 편하며 독립성이 좋다 16. 다음에 사무소 건축물의 코어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엘리베이터 혹은 출입 구문에 바싹 접근해 있도록 한다 17. 다음 중 실내 조명 설계 순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2. 소유조도의 결정 18. 다음 중 열교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2. 열교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라멘조의 경우 가능한 한 내단 열로 시공한다 19. 사무소 건축에 있어서 개실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독립성과 쾌적감의 이점이 있는데 반의 공사비가 비교적 고가이다 20. 다음에 동선 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동선의 3요소는 길이, 빈도, 위치이다 22. 급수 설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항목 중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사항은 4. 급수량의 산정 22. 배수 및 통기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간접 배수 개통 및 특수 배수 개통의 통기관은 다른 통기 개통과 접속하여 공동으로 대기 중에 개구한다 23.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관외 신축의 대비 100m 이내마다 신축 2음 1개를 설치한다 24. 다음 중 배수 트랩이 구비해야 할 조건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2. 가동 부분이 있으며 가동 부분의 봉수를 형성할 것 25. 연면적 2000m이 사무실 건물의 1일 급수량은 26. 어떤 소방 대상물에 한 층의 옥내 소화전을 5개 설치하려고 한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최소 유효 저수량은 몇 m3인가 2. 13m3 27. 통기관의 관경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4. 신정통기관의 관경은 배수 수직관 관경의 1슬래시 이상으로 한다 28. 다음에 물의 경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물이 접하고 있는 지층의 종류와 관계없이 지표수는 경수, 지하수는 연수로 간주된다 29. LPG 및 L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LNG의 비중은 공기의 비중보다 큼으로 누설되었을 때 하부에 체류하기 쉽다 30. 배수 설비에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수격작용 31. 옥외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옥외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외 소화전의 설치 개수의 OM3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32. 어떤 정화조에서 유입수의 BOD가 150, 유출수의 BOD가 60MGA일 때 이 정화조의 BOD 제거율은 1.60% 33. 배관의 신축 이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루프 연관의 구부림과 관자체의 가요성을 이용해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한다 34. 펌프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흡수면에서 펌프축 중심까지의 수직거리를 도출 실향정이라고 한다 35. 대소변기 관련 사랑으로 틀린 것은 2. 아파트에서 로우탱크식 대변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수압 때문이다 36.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급수배관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스테인레스 강관은 적수나 청수에 염려가 없지만 동결이나 충격에 약하다 37. 다음에 펌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펌프 일대에 임펠러 한 개를 갖고 있는 경우 단단 펌프라 하며 양정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38. 물의 비중량은 1000kgm3 양수량은 101m인 전향정은 20m 펌프 효율은 60% 일대 양수 펌프의 축 동력 kw는 2. 0.54 39. 중앙식 급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급탕 개소마다 가열기에 설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40. 급탕 설비의 여론기기를 설계할 경우 주의사항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2. 탕의 사용상태가 간헐적이며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건물에서는 저탕 용량을 극해하고 가열 능력도 크게 한다 41. 유입유닛과 펜코일유닛 비교시 틀린 것은 4. 유입유닛은 냉망용으로만 사용된다 42. 보일러에 관한 다음에 A군과 B군의 조합 중에서 잘못된 것은 2. A군 급수일장치 B군 인젝터 43. 다음 건물의 공기조합 방식의 연결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백화점의 매장과 변풍량 단일 덕트 방식 44. 다음 중 환기효과가 가장 큰 환기법은 1. 아비프출 병용 방식 45. 그림과 같은 형태의 펌프의 배치 방식은 3. 부스터 펌프 방식 46. 다음은 동관의 사용 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부적합한 것은 4. 증기관 47. 다음 중 증기난방 방식을 환수방식에 의해 분류한 것은 1. 증력식, 기계식, 진공식 48. 다음에 습공기 선도상에서 공기상태점 A가 C로 변할 때 이러한 공기의 상태변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증발랜가 49. 환기설비에서 변소나 주방 또는 냄새가 많이 나는 실의 환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3. 흡출식 50. 침입외기에 의한 잠열부하의 공식은 2. TR 외기온도, 실내온도, XO, XR 외기의 절대습도, 실내의 절대습도 4. QL은 0.717QL 52. 다음에 열매체중 상당 발열량 kcalm2h가 가장 큰 것은 3. 고압증기 52. 기기나 배관 내의 유량 조절이 빈번하지 않고 일정량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밸브는 어느 것인가 53. 소음이 적기 때문에 추출풍속을 5m 매초 이상으로 사용하며 소음 규제가 심한 방송국 스튜디오나 음악 감상실 등에 사용되는 추출구는 1. 누즈령 54. 덕트 내의 풍속 측정 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속계는 2. 열선식 풍속계 55. 공조설비에 추출구 증류 중에서 천장에 설치하지 않는 것은 4. 머쉬룸형 56. 다음 중 호텔의 객실에 가장 적합한 공조방식은 2. 인덕션 방식 57. 20 곱하기 30m인 사무소 공간의 환기에 의한 외기부하를 계산하면 3. 28,300kcalh 58. 습공기의 상태치 중 두 가지 요소를 알면 습공기선도를 이용하여 나머지 상태치를 구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조합으로 틀린 것은 4. 현열비, 관구 온도 59. 관 내의 속율 부위, 관의 내경 1D 유체의 밀도를 5 동정성 개수를 2라고 할 때 레이놀드 소리는 4. 60. 습공기선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0도씨 건조 공기의 엔탈피를 0kcaljg로 한다 62. 자성체의 도체를 감고 전류를 흘렀을 때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장의 자기전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은 3.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62. 옥내 조명에서 스위치의 일반적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몇 엔 정도인가 2. 1.2 63. 변압기는 다음 중 어떤 현상을 응용한 것인가 2. 전자유도 64. 다음에 단상유도 전동기 중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2. 콘덴서 기동형 65. 1차 전압 3300V 2차 전압 100V의 변압기에서 2차 전압을 80V로 만들기 위하여는 1차의 몇 V를 가하면 되는가 1.2640 66. 다음 중 전기와 관련된 용어와 그 단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 기자력 V 67. 변압기의 전부하시의 2차 전압이 100V 무부하시의 2차 전압이 102V에 의하면 전압변동률은 몇 퍼센트 퍼센트인가 2. 2퍼센트 68. 절연 파괴 등의 전기사고가 발생하여 인체에 가해져도 위험이 없는 전압은 3. 안전전압 69. 10A의 전류를 흘렸을 때의 전력이 100W인 저항에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의 전력은 몇 W인가 4. 400W 70. 단상변압기 3대로 3살 결선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VV 결선 71. 하이브이 전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내열성이 요구되는 옥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은 2. 600V 2종 비닐 절연 전선 72. 다음 중 삼상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2차 저항법 73. 저항 25M의 전열기의 220V의 전압을 60세크 동안 가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 Hkcal는 얼마인가 3. 34.848kcal 74. 공조설비의 자동제어에서 압력검출소자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2. 모발 75. 다음 그림의 게이트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2. 5 76. 전기식 자동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정밀한 제어 및 비례 적분 제어에 적합하다 77. 논리식 A를 간단히 하면 무엇인가 4. A 7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차등식 감지기와 정온식 감지기의 기능을 협친 감지기는 3. 보상식 감지기 79. 다음 회로의 합성저항은 3. 11오메가 80. 그림과 같이 접속한 회로에서 A, B단자간의 합성저항은 몇 오메가인가 3. 2. 81. 에너지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 지역에너지 계획은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한다 82. 공사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공사의 최소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인가 3. 5천제곱미터 83. 다음 중 에너지이용합류화법에 의해 에너지사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에너지사용연항을 신고해야 하는 에너지관리 대상자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1.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의 이상인자 84. 건축관련법에서 경계벽 및 칸막이 벽의 구조기준으로 오른 것은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 85. 배연설비에서 배연창의 일효면적 기준은 4.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m2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86. 다음 중 뇌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작은 지름이 20cm인 철근 콘크리트의 기둥 87. 직통계단으로서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1. 바닥면적이 400m2인 지하 3층 계단 88. 다음 중 사무소 건축에서 상수도수와 용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최소규모는 2. 연면적 5000m2 89. 오수분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장애 명칭이 아닌 것은 3. 지정 폐기물 처리의 증명 90.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은 3.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500의 미인 것 91. 오수처리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본체의 2.5m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92.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m이 이상인 것 93.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2. 옥내 소화전 설비 94. 급수관 외경이 100mm이고 설계용 외기온도를 영하 5도시로 했을 때 급수관 단열제 두께는 2. 25mm 95.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미 설비 기준에 의하면 거실 바닥 면적의 합계 기준으로 얼마 이상인 층의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가 3. 1000m이 이상 96. 연면적 200m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1.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창을 설치할 것 97. 지역 에너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극내의 에너지 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98. 대지 관련 건축 기준 허용 오차에서 용적일의 경우 연면적이 5000m이 일대 건축 허용 오차는 몇 엠투까지인가 2. 30m이 99.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에너지 기술 개발 실시를 할 수 있는 자로 부적합한 것은 4. 에너지 관련 기술의 용역업자 100.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진 거실의 반자 높이로서 맞는 것은 2. 2.8m 100.